감사합니다. 지금도 광화문의 50여 명의 당원 동지분들께서 우리 허평환 장군님하고 천막을 똘똘 뭉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고 결국에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면서 무기를 엄청나게 팔면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한판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한반도에서도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어영보영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회를 왔다갔다 하려는 잘못된 얼치기 좌파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인 구두가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발언하는 걸 보고 또 하는 정책을 보면 말로만 한미동맹 강화하다고 그러지 내용은 쭉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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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 64주년 추념사에서 어떻게 6.25라는 그러한 엄청난 북한 공산집단의 절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김원봉이라는 사회주의를 언급하면서 6.25때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게 해서 이장하신 수만 명의 미국 장본들의 그런 희생에 찬물을 깨우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서 보면은 반미정권이십니다. 여러분! 반미정맹 강화하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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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 씨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더니 이 좌파 문재인 씨는 호지민을 존경한다고 그러대요. 베트남을 공산화하는 호지민을 존경하면서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이 사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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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누굴적으로 대한민국의 빨간 사람 신용복을 존경한다. 그리고 방러회를 존경한다. 손용호를 존경한다. 이제는 김원부까지 존경한다. 온통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만 존경한다고 하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세운 대한민국의 국부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곽정희 대통령, 기타 대한민국의 건국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에 존경한 말도 없는 이 문재인 정권, 이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린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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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7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군을 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보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그러나 문재인 씨는 지금 하는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죽이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온 이 나라의 호국 영령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런 발언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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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죽음에 대한 반드시 규명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 작업이야말로 비뚤어진 역사관과 국가관을 발휘잡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우리 대한외국당의 의로운 대장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다음까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극자주의에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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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국립당에는 우리 동포들이 굶어죽고 있어요. 이런 못된 정권에게 쌀을 갖다 두니 말하면서 위장평안으로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나라가 막이하기 전에 빨리 우리와 합류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날을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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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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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